여기서 viral을 좀 보실까요? 바이러스 성의, 바이러스에 의한의 뜻이고요. 이것이 비유적으로 잘 쓰이죠.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바이러스처럼 마구 퍼진다는 의미입니다.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a viral infection, 바이러스 감염 a viral infection, 바이러스 감염 viral marketing, 잘 쓰이죠? viral marketing, 바이럴 마케팅 그 다음에 go viral, 입소문이 나다 할 때 go viral, 입소문이 나다 go viral, 입소문이 나다